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죠. 안나님께서 원익 QNC를 올려주셨는데요. 이게 참 수급이 기관이 그동안 내내 팔다가 오늘 샀어요, 오늘.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은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 이 종목은 어제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좋게 나옵니다. 오늘도 5%대의 상승을 보여줬고 사셨던 가격이 3만 1,500원 비중은 15%가 되겠습니다. 3만 1,500원이면 거의 최근에 한 번 시세 나왔을 때 그때 같이 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 이렇게 두 번의 상승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사님, 원익 QNC는 좋게 보십니까? 원익 QNC 일단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현재 움직임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 해서 주가가 동사가 지금 고평가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위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가 오늘 좀 분위기 자체가 오전에는 좀 약세였고 후반전에 이제 오후째에는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반발 매수세가 좀 형성되면서 주가가 지금 5%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부분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거래량이 조금만 더 터져졌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.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익 QNC를 들고 계시다면 일단 3만 1천 원에서 3만 2천 원 사이까지는 홀딩하고 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이 관련해서는 거래량이 약하다는 거는 시장의 관심도가 낮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유효합니까? 원익 QNC를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은데 워낙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침성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아다리가 잘 맞으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.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등락폭이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허가창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얇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뭔가 좀 논리적이고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좀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자분들은 대응하시는 건 저는 원하지는 않고요. 안 맞겠네요. 네. 그런 분들보다 예를 들어서 진짜 야수의 가슴을 가지신 분들 내려가든지 난 상관 안 한다. 올라가긋나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. 이러면서 좀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원익 QNC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익 같은 그룹 안에서 찾는다면 원익 IPS가 좀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우선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입니다. 한 3만 1천 원에서 3만 2천 원 사이 다음에 좀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변동성이 있는 종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나님께서 나는 논리파다 아니면 나는 본능파다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대응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종목입니다.